불법 개 사육장이 도심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당국은 현황 파악도 못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붐비는 국도변. 나무판자로 대충 가려진 철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사견 등을 포함해 20마리 정도의 개들이 갇혀있습니다. 갇혀있던 시베리아노스키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운반됩니다. 잠시 후 도살된 채 검은 비닐에 쌓여 돌아옵니다. 도살된 개들은 사육장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손질된 뒤 개인이나 식당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장이 있는 곳은 대학병원 바로 앞,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법과 천안시 조례에 따라 개 사육은 물론이고 도축도 불법입니다. 바로 도로변 앞에서 그런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할 자치단체는 대로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불법 사육에 대해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행인과 환자들은 소음과 악취에 눈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